안녕 민규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발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에 비하면 발해는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정치사가 끝나게 되고요 다음부터는 사상 주로 문화 파트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때도 배웠고 그러니까 막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고구려가 멸망했던 시기가 668년인데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유민들은 그 옛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0여 년 뒤 698년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린을 이끌고 동모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가 발해였다라는 것이고요 갑자기 이 사람들만 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 당나라의 영향 하에 있었던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혼란을 틈타서 지금 이들이 발해를 건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국한 왕 대조영을 1대왕 고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앞에 몇 대왕인지 표기를 해놨어 지금 그냥 선생님이 원래는 연표에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발해는 시점을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요 왕이 1대, 2대, 3대, 그 다음은 10대 정도 왕만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앞에 몇 대왕인지만 대충 알아라 라고 써놨습니다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건국했다 그리고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식을 보여주었다 정도만 보면 되고요 메인은 사실은 이 세 명의 왕 무왕, 문왕, 선왕 이 세 명을 보면 됩니다 자, 2대왕이었던 무왕 가끔 사료에 실명이 거론되기도 해서 대무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무왕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는 싸우다 무자잖아 주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어느 나라와 싸우려고 하겠다 주로 당나라 그리고 국내의 신라와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왕이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나라의 산둥 지방을 선제 공격하기도 합니다 산둥 지방이 어디야라고 하면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있을 때 여기가 산둥 지방입니다 그래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수군을 통해서 장문휴를 보내서 산둥 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라고 하는 것도 이때의 일이구나 싸우는 거 무왕이야 그리고 이때 무왕 때는요 발해가 중국과 대등한 정도의 나라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대 연호는 원래 천하의 중심 천자의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야 삼국시대에는 사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영락연호라는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우리가 연호를 사용할 정도로 큰 나라다라는 표현인데 발해의 무왕 때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 당나라와 신라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돌궐 일본과 친교를 맺었다 이 지역에 돌궐이 있었고요 일본은 뭐 모르지 않겠지 일본은 여기 바다 건너 신라를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선생님 형광펜을 이렇게 쳐놨는데 사실은 당연히 당의 산동지방을 선제공격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다음 왕이었던 문왕 때는 약간 양상이 변화합니다 무와 문은 사실 반대의 위치에 있는 한자잖아 여기는 문, 문관을 중시하고 교류, 글 통한 외교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독자적인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고 당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다 신라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래에서는 이 무역로가 개척이 되는데 당나라로 가는 영주도 거란 지역으로 가는 거란도 심지어 신라로 가는 신라도라고 하는 무역 그리고 일본도라고 하는 무역로도 형성이 돼 이때 무역로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그리고 바래의 수도 상경성을 건설해서 이 지역을 도우부로 삼고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경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수도야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이잖아 군거를 크게 이렇게 지어놓고요 원래 군걸 주변에 큰 도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쭉 뻗은 이 도로를 보통 주작도로라고 해 이 주작도로를 상경성에 건설해 이것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상경성 그리고 바래는 고구려 못지않게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육부제의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이것 역시 사실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당나라의 것을 그대로 복붙한 게 아니라 나름 당나라의 스타일로 변형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봐야 합니다 다음 신라 아니 아니 신라 아는다 10대왕 선왕이고요 이때가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때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바다 건너 동쪽에 잘나가는 번성한 나라라는 의미의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전에 바래를 어렵게 낼 때 한국산은 검정시험은 아직도 이런데 어렵게 내면 무왕 문왕 선왕을 구분해서 내고요 요새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단순하게 바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고 그냥 바래에 대한 정보를 아무거나 던져줍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해동성국이라 불렸다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와요 바래를 일컫는 호칭 해동성국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는데 5경 15부 62주였다 작은 서울을 5개를 두고 15부 넓게 우리로 치면 도 정도의 단위야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그리고 그 부 내에도 잘게 잘게 쪼개서 62주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래는 약 230여 년간 지속이 되고 멸망합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가 이제 10세기입니다 10세기 10세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901년부터 1000년까지가 10세기가 돼 이 10세기는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였어 우리 한반도에서 901년부터 935년까지 후삼국 시대였거든 당시 한국은 후삼국 시대 다시 호족 세력이 등장하면서 막 분열되던 시기였고 중국도 사실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되고 5대 10국이라고 하는 시기가 나타난 때였습니다 뭐 일본은 바다 건너니까 좀 예외라 치고 그리고 이 혼란기에 거란이 세력이 커져서 요나라를 세우고요 아무튼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어 그런데 이 혼란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장한 거란이 요나라가 공격을 해와서 926년에 멸망하게 된다 요게 바래의 스토리 전부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육부 제도라든지 바래의 문화는 또 다를 텐데 이때 이 926년에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하고요 바래의 퇴자였던 대광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래의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찾아오죠 그래서 고려의 퇴조 왕건이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받아들여준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삼성육부제 보도록 하죠 요것은 중앙통치체제야 중앙통치 삼성육부 정점에 왕이 있죠 지금 왕 왕이 있고 그 아래에 지금 세 개의 성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괄호 안에 있는 건 당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인데 지금 보면 당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건 한 개도 없어 다 바래의 스타일대로 이름을 변형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래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에서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중요한 순서야 중서성이 가장 중요해 그런데 바래는 가장 최고기관이 정당성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상서성에 행당하는 정당성 그리고 그 장관을 대내상이라고 했는데 이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기구였다 그리고 그 밑에 보통 당나라는 바로 육부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좌사정과 우사정을 나눠서 이원적 운영을 했다 충인의부는 좌사정에 지예신은 우사정에 그런데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 말고 현금펜으로 하자 충인의지예신 모두 사실은 유교와 관련된 유교적 명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래가 유교 이념을 굉장히 중요시했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바래가 어쨌거나 이런 명칭이나 운영이나 독자적 운영을 했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밑에 좌사정 우사정 육부 두었고요 중정대라고 하는 기구 어사대가 비슷한 것인데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였다 신라에는 통일 이후에 사정부를 설치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봤었죠 고려에서는 어사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나중에 다룰 건데 미리 예습 조선시대에는 사헌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문적원이라고 하는 건 책이 쌓여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종의 왕실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조선시대의 춘추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비서성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이것은 교육기관으로써 주자감이라는 걸 설치했는데 다시 복습 고구려에서는 태학 백제에서는 학교의 명칭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경 박사 오경에 대한 박사들을 두고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신라는 신문학 때 국학 설립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고 바래에는 주자감 다시 고려에는 국자감 조선에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죠 교육기관으로써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래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상 볼 겁니다 고대국가의 천신신앙과 천순의식 그리고 유학의 발달 살펴볼 겁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